누가 샀어? 어 여기 쐈어 여기 센티넬 아 저 그런 총 안 들어요 아 디지털 쓰기 싫은데 방가리아 들고 다녀야 돼 몇 명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방가리 없으면 방금 죽을 때 우리 다 어 어디 있나? 있네 있어 있어 야 선발대 선발대 갔다 올게 어 야 들어왔다 들어왔다 뭐야 이 새끼 시발 뭐야 야 깜봐 과장해놨어 유캐슬 나 힐 좀 나 힐 셀리 1개이다 울거다 아 저거 빨리 죽여봐 시발새끼야 문 열어 빨리 시발새끼야 문 열어 나이스 야 빨리 살려 줘봐 아 빨리 살려봐 나 힐 좀 할게 빨리 살려 빨리 살려봐 빨리 살려봐 빨리 살려줘 빨리 살려줘 야 뭐 이렇게 쿵푸를 해 야 이겨도 뭐라 해 찡찡대의 표 없이 이게 이게 이제 CR식 브리핑 나 존나 다급해 약간 찡찡거리 살려줘 시동거래 난 처음엔 안그랬어 천리랑 대할 때 처음부터 어우 나 막 존나 잔잔했어 돈 잘못 샘 막 뭔 소리야 야 옛날에 얘기하지마 얘기하지마 뭐를 얘기해 그러면 뭐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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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아 아니면 아니라 하면 되지 옛날에 존나 정중하게 브리핑 했지 나 으 으